10월 26일 금요일 자정,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운영체제 윈도우 8 출시를 알리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 150여 명과 수많은 취재진들로 늦은 시각에도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 8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미국 뉴욕에서도 윈도우 8 출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26일부터 윈도우 8을 전 세계에 동시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는 이날 행사에서 윈도우 8을 PC와 태블릿 모두에게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드디어 윈도우 8의 출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윈도우 8은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37개의 언어로 다운로드 서비스가 이뤄지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8이 탑재된 PC와 올인원, 노트북, 태블릿 등에 대한 최초의 판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윈도우 8을 탑재한 노트북, 태블릿, 컨버터블, PC 등도 선보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윈도우 7과 달리 바탕화면을 터치하는 방식, 마치 스마트 기기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윈도우 8의 가장 큰 특징은 윈도우 폰에 적용한 매드로 UI를 옮겨온 형태로 터치해 최적화했는데요.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도 서로 호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갈렸던 사용자 환경을 하나로 융합했다는 게 바로 윈도우 8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븐이나 이런 건 좀 터치나 이런 건 안 돼 있었는데 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작 번식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기존에 세븐을 가지고 있던 분한테는 뭐랄까? 쉽게 다가갈 수도 없을 뿐더럼 제대로 적응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힘들 것 같아요. 하나의 OS로 PC에서도 할 수 있고 태블릿에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서로 잘 연결시키면은 그전에 썼던 다른 OS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이 폭이 넘잖아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눌렸던 PC 업계.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윈도우 8은 태블릿 기기 가운데 정보를 즐길 뿐만 아니고 생산하고 가공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유일한 디바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까지 함께 제공하는 유일한 디바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태블릿 기기들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태블릿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그 커지는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